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노출이 어둡다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세요. 노출이 어둡다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세요. 출사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특히나 이런 공연 촬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덮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가지 기능들도 배울 수 있었고 더 좋았던 뮤지컬이 처음입니다. 노출이 어둡다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세요. 노출이 어둡다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세요. 노출이 어둡다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세요. 노출이 어둡면 셔터 스피드 노출이 어둡다면 셔터 스피드